설치할게 니가 설치해라 먼저 내가 너부터 먼저 같이 깨고 응 아니 내껄 깨는게 더 쉽지 않냐? 나는 애들 소환 가능하니까 그래 너부터 설치해 그러면 알았어 그 화토빵 근처에 설치했어 안쪽에 반지 끼고 반지 내가 따로 낄게 있나? 반지 끼니까 잘 보인다 관통공격의 카운터 EGP가 사사히 회복을 소환 중 기다려봐 아 무기 없구나 할꺼 그랬네 무댓어 나 그거 반지 아직도 끼고 있었다 오케이 됐다 에구야 가자 이제 야만인 장비 이낀거냐? 응 야만인 장비 이낀거냐? 야만인하고 삼급기사 이었을걸 야만인하고 삼급기사 이었을걸 야만인하고 삼급기사 이었을걸 야만인하고 상급기사 이었을걸 아씨 머리 맞았어 아씨 머리 맞았어 내가 간다잉 아 이런 씨 뭐야 이놈의 벽 진짜 피 채운다 이루와 그저 처리하고 이루와 뭐야 시끼가 왜 나와 갑자기 여기서 여기서 왜 나와 개뜬금없네 뜬금없네 뜬금없네 빠잇빼 빼빼 빼빼 너 개나온다 개개 막았어 나 지금 개가 뒤에 있었어 개가 뒤에 얘가 왜 나와 사라졌어 개시발 새끼 그리고 사라졌어 내가 그 근처로 갈게 기다려봐 가만히 있어 가 그 성당 우리 사가이 타고 내려간거 있잖아 걷다가 내가 설치할게 갑자기 뒤에 뭐가 날 찍는거야 하늘에서 나와가지고 사다리에 내려왔어 아니 지금 접고 그니까 이게 팀플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난이도 상승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구나 응 뭔가 이유가 있어 설치한다 설치했어 게임을 쉽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 같아 게임을 쉽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 같아 사다리 밑에 사다리를 위해 칼이 밑에 밑에 안 보인다 왜 안 보인다 뭐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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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환 중 또 보라마나 까마귀 타고 왔겠지 공중에서 또 올까? 또 나올까? 머리 위로 조심하면서 안 나오네 이게 뭐야 있잖아 여기 어? 나 보이는데? 뭐야? 너 안보여? 바닥에 꺼져있어 이게 뭐야? 뭔데? 에잇 에잇? 버그야? 소울 먹었어 보통 한 5천 정도? 응 꽤 많이 준다 대박 대박 공짜로 얻었다 황당하다 황당해 고맙다 고맙다 가자 쟤 저거 떼군다 쟤 저거 떼군다 아 나 여기 문을 이제 얻었을거야 아마 야 야 야 저 떼군다 쟤 저거 알아라 아 내가 안가면 안 떼군구나 아냐 이거 그냥 빨리 빨리 가면 그냥 안 떼군다 야 너 진짜 야 너 진짜 이리와 아이고 쪘어 잠깐 화려한 인생이었다 아 아 아 유발 화려한 인생이었다 아 아 만족스럽다 나 그쪽으로 갈게 기다려 대박 무슨 이 땅 야 나부지 않은 인생이었어 어디서 설치할거야? 응? 어디서 설치할거야? 그 근처에 내가 죽은 곳 근처에 설치할게 나 여기 열쇠 얻은 것 같은데 아까 아까 무슨 열쇠 하나 얻었는데 열쇠 띠는 얻었는데 열쇠 띠는 얻었는데 열어 이 녀석 또또또또또 또 어 죽었어? 어 아니 죽진 않았어 다행이네 이거 아니야 또 장기기사지 아이씨 왜 죽었어? 어 어 그 주술사 그 피하려다 그 개 그 뒤에 있는 애는 그 주먹 주술사잖아 그 쓰잖아 주술 그거 피하려고 덤블링했는데 정확하게 딱 덤블링 끝나는 타이밍에 그 상자에 있는 탑 있지 응 그 안에 있을게 상자에 있는 탑? 어 그 여자에 서있던데 아 오케이 오케이 그쪽으로 갈게 응 한번 뛰어봐볼까 이럴 때까지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얘네들이 뭐야 한 마리가 아니야? 애매한데 스테이 다운 어 뭐야 돌아왔다 음 가고 있어요 어 아이템을 줬는데 큰 도끼나 얻었다 도끼 낫을 얻었는데 나를 봤나? 본 것 같은데 저 또라이 새끼 저거 됐다 그쪽으로 간다잉 으흠 설치할게 으흠 이즈 그 여자 있는걸 더 설치했어 해지 사와던네 여자 으흠 은퍼 보장 은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 반지를 껴야 되는구나, 그러고 보니까. 반지를 끼고, 바깥에 나왔다가, 그 여자의 있던 차에, 그 상자 옆에 세치했어? 응, 상자 전차에다가. 왜 안 보일까? 둘러봐, 거기. 내부 안이 설치했어, 어찌됐든. 지금 밖에서 나와, 다시 들어가는 중. 이건가? 너다, 찾았다. 세 마리인데, 내가 한 마리 할 게 못 봤거든? 응. 처음 매달았던 한 마리 딱 있고, 한 마리는 건너편에, 그리고 한 마리는 맨 밑에 있어. 나 여기서 다섯 마리 나오더라고. 이리 와. 이리 와. 죽진 않았지? 응. 어, 뭐야. 됐다. 죽었을 것 같은데, 안 죽었네. 대단한데? 빛이 온다, 기다려봐. 이리 와. 오케이. 보스부터 잡으러 가자. 그냥 쭉쭉, 보스부터 잡으러 가자. 밑에 별거 없어. 조심해라, 터진다, 터진다. 깨끗이구나. 어? 피치한다고. 죽는다. 죽는 줄 알았네. 은근히 쎄, 애들이. 은근히 쎄. 데미지가 팍팍 들어와. 한 번 더 써. 야, 이씨 마지막인데. 어차피, 보스들이잖아. 소환하고. 소환하는 중. 맞다. 그리고 한 명 더 여기 옆에 있어. 여기에 아이템 하나 있고. 여기에, 여기에 사람이 있고. 한 명 더 소환. 용맹한 페레시아. Hoffman цел기는 이 부니야? Yeah, mniej 나 플레워레와 장비 같은 거? 그러네? 판박이냐? 빨랙 공간이야? 대박이지. 그럼 간다! 다들 포즈가 똑같아. 아말라. 들어왔더니 좀 개판이구나. 어이 피 상당히 많구나 생각보다. 멀티에서 그런구나. 하나 떨어졌어. 응 괜찮아. 내가 안겨서. 너야 너야?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아니지. 두 대만 더. 잡는다. 오케이 잡았어. 오케이 밑에 가면 빨리 도와줘야지. 난 피 괜찮아. 망상 안으로 피가. 떨어지면서 다쳤어. 딴 애가 도와주러 오지않아. 이렇게 제결해야지. 어 잠깐만. 피치한다. 아 미친 씨발. 한 마리 더 있었어? 같은 라인이네? 아니 같은 라인인 줄 몰랐지. NPC 다 죽은 것 같은데? 너 죽었어. 난 죽었지. 나 여기 잘못 처리하고 있어야겠다. 씨. 요런 느낌이구만. 어 쭈. 오케이. 처리했고. 세마리지않아. 오는게. 오케이. 마지막 한 놈. 페르시아 죽기전에. 미친. 어. 게이드? 어떤 명이든 게이드. 야 잡았다. 잡았어? 어. 셋이서 다 구했어. 셋이서 한 마리 다 구했어. 네 차례야. 도와줘. 오케이 기다려 봐. 그 근처에 있어봐. 그 근처에 있어봐. 그 근처에 있어봐. 근처에 가고있거든 지금. 근처에 가고 문제가 아니라. 올라가는 길이 없어 돌아가는 길이 돌아가는 길이 찾아냈는데 난리한대 그 안에 들어가지 말고 있어봐 내가 이쪽에서 가는거 한번 찾아봐봐 좀 웃겠다 좀 웃겠어 또 있어? 왜 이렇게 많아? 애들 되게 많아 나 지금 보스 앞이야 기다려봐 그걸로 갈테니까 기다려봐 헐 으아 어 하똡불이다 오케 하똡불 있어? 응 찍어 지 나니까 하똡불 바로 있네 경험시 날리면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가고 이거 사사히 피치하는 것도 은근히 괜찮네 응 사사히 피치는 거랑 애들 잡았을 때 피치하는 거 두 개 같이 쓰면은 세게 잘 차 아 시급했네 시급했어 여기까지다 처리했고 이 보스를 잡아야지만 다른 루트가 열리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다면 루트가 없네 기다려봐 내가 4번만 끝내면 바로 그걸로 갈게 경험치에 4만이니깐 날리기 싫거든 쟤 뭐야 저희도 몬스터가 있었어? 야호 오겐키 데스까? 그냥 6천이 남은 거를 흰수염 모티브로 한게 아닐까? 그놈의 흰수염 개장 나오네 흰 모티브 한거 같애 느낌이 흰수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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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모르겠는데 짤도 되게 많아 흉한의 대형 방패 사람 들어왔어 안명 들어왔어? 어 아 차 타이밍 참 오질라다 진짜 차까지까지 한다 녹화를 껐다가 니 올 때 쯤에 다시 연결해야겠다